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철이 없는 건지 뭔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기싸움 시전하다가 결국 벤츠 남친 놓치고 피눔을 흘리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정말 나한테 너무나 완벽한 남친인데 결혼해줘는 거 살짝 튕겼더니 바로 딴 년이 확 채갔습니다. 전 이제 어쩌면 좋죠?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원제 아니 남자들은 원래 장기 연애 깨지면 금방 결혼해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3년 전이죠. 제 나이 31아 남친은 33살이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원래 저희 회사 거래처 담당자였는데 일단 인물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호감이 생겨가지고 좀 유심히 살펴본 건데요. 사람이 보니까 뭔가 불필요한 부분은 딱딱 잘라내면서 필요한 일만 진행하는 모습이 너무 남자답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때문인지 보면 볼수록 점점 좋아졌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빠지고 있다가 마침 알아보니까 여친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들이댄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에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남친이 사귀는 첫날부터 저한테 너무나 진지하게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하는 건데 나는 가벼운 연애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 35살 넘기기 전까진 결혼하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해왔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남친이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알겠다고 했었고 또 연애를 하다보면 당연히 결혼도 하는 거겠지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달달하고 무난한 연애를 쭉 해왔는데 뭐 제 생각보다는 크게 결혼 이야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가끔 이야기 꺼내는 정도? 그런데 올 초부터는 달랐어요. 남친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강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야 이제 슬슬 우리들 부모님하고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우리 둘 다 서로 모은 돈이나 기타 여건들 다 오픈하면 좋겠다. 요즘에 식장 구하기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미리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만날 때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두 사람 분명 결혼 전제로 이런 연애를 시작했고 저 역시나 남친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확 진지해지니까 뭔가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제 나름 오빠 우리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조금 천천히 알아봐 이런 식으로 좋게 돌려댔지만 남친은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남친에게 큰 부담을 느끼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이죠. 남친이 또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오빠 오빠 마음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 결혼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 확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제가 남친한테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라서 일단 그래요. 말이 이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마찬가지. 뭐 저 스스로는 못 보는 거지만 되게 별로였던 것 같아요. 남친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남친은 아주 잠깐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니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잘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로 남친이 싫어서도 아니고 또 결혼 자체가 싫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크게 실망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 날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저기 여행도 가고 분위기 바꾸면서 그렇게 시간 좀 지나가지고 머리 좀 식으면 그러면 그때 천천히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남친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이 정말 급격히 차가워지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완전 딴 사람처럼. 그러니까 일단 저를 바라보는 표정, 말투, 연락하는 횟수 그냥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남친이 적극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아 참고로 이거요. 제가 해달라고 한 적 없고요. 그냥 남친이 자기 자신은 이런 걸 계획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먼저 늘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만나면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아무 의미 없이 쇼핑몰만 서성거리다가 데이트가 끝나버려요. 거기다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적극적이었던 사람인데 제가 먼저 하자고 졸라야 겨우 억지로 한 번 할까 말까. 게다가 그걸 할 때도 사람 같은 게 아예 안 느껴지고 그저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화가 나잖아요. 참았지만 못 참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터지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설마 결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변하냐고. 뭔데? 나한테는 뭐 결혼 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이거야?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지. 왜 아직까지 나를 만나는 건데? 뭔데?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제 서운했던 마음을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반응이 이상해요. 남친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냥 담담하게 나는 분명 서른다섯 전에 결혼 원한다고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고 너도 그때 나한테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랬던 대답과는 달리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싫어가지고 어? 나 그냥 조용히 기다려준 거야. 어? 근데 봐봐.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나는 답답해가지고 이제라도 내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건데 그럼에도 넌 항상 어땠냐? 늘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는데 내 기분이 좋겠어? 어? 아니 내가 뭘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요? 너한테 실망한 게 사실이고 내 마음이 변한 것도 맞아? 그래? 네 말이 다 맞네. 더 이상 이런 만남은 의미가 없어. 계속 이렇게 있어봤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한테 상처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그냥 헤어지자 헤어지고 서로 가치관 맞는 사람 찾아가자고 어? 딱 이러는데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 자체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잠깐 멍해 있다가 근데 그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게 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 알았어. 지금 당장 헤어져. 이렇게 확 질러버렸어요. 솔직히 제가 강하게 나가면 오빠가 당연히 붙잡아줄 줄 알았는데 안 잡더라고요. 연애 내내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제가 먼저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3년 연애가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게. 그 이후로 진짜 저한테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말이죠. 이게 지난달에 올라온 겁니다. 10월달. 저요. 정말 힘들었어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저는 여전히 남친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저 결혼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웠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잘못된다. 그런 억울한 말이죠. 그저 결혼이라는 그 단어에 내 가슴이 짓눌리는 기분이었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고 결혼 자체는 오빠랑 할 생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예요. 하고 싶은데 단지 그게 당장은 아니었다 이거죠. 여하튼 그렇게 저 혼자 몇 달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바로 어제 처음으로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동안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다시 시작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사과와 더불어 나 아직도 오빠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진심을 가득 담아서 톡을 보냈는데 한참 뒤에 답장이 옵니다. 나 결혼한다. 아니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4월에 헤어졌는데 어? 그리고 이제 겨우 10월이야 무려 3년을 사귀다가 헤어진 지 이제 겨우 6개월도 안 돼서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모자라 결혼을 한다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답장 보자마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할 거라 톡 보내고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받긴 받았는데 받자마자 하는 말이 너 내 말 뜻을 모르냐? 아니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